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시아 세계사 전문가 아름쌤입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하반니 커리큘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이 이제 커리큘럼 발표가 좀 늦었죠, 그죠? 우리 커리큘럼을 우리 연구소에서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우리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 부지런히 만들고 있는데, 선생님 발표가 좀 늦었습니다. 자, 우선은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느라 더 늦은 것도 있고요. 약간의 이제 약간 해킹사고 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더 멋진 컨텐츠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우선은 우리 커리큘럼이 아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개념 완성은 이미 완강이 됐고요. 이 교재, 아름다운 기출 플러스 엔제 역시 이미 제작이 되어서 비타민 교재에서 열심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강의가 없으니까. 우선은 개념 완성 교재 같은 경우는 너무 반응이 감사하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미 3세를 찍어서 입고를 시켰고요. 엔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2세를 찍어서 이미 넣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출 엔제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들은 이게 비타민 교재만 있고 강의가 없으니까 교재가 나온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질문 게시판에 봤더니 그런 문의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강의가 없으니까 조금 공부할 때 불편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래 기출 엔제는 원래 강의를 제공할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습을 위해서 개념 완성의 보조 교재로 준비를 하는 것이었던 것, 준비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강의를 좀 요청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선생님이 오늘 강의를 1강을 찍었어요. 그리고 9월 평가원 전에 대체로 주요 문항들만 골라서 한 5강에서 6강 정도를 찍어서 9평 전에 완강을 할 생각이고요. 두 과목 모두 강의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 안에 문제가 1200제 넘게 1300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다 같이 풀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다 같이 푸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다 푸시고 나서 이건 좀 같이 풀면 좋겠는데 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쌤도 현장 수업을 하면서 현장 수업에서도 같이 풀지 않아요. 과제로 풀어오면 그 다음에 같이 보는 문제들이 몇 개 있죠. 그런 것들 중에서 추려서 공통적인 질문이 나오는 걸 추려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의 같은 경우는 강의 안에 인덱스를 넣게 해서 몇 번 문항을 같이 본다.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오늘 찍은 강의도 14번, 12번, 28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이 강의는 몇 번 문제를 제공한다. 이렇게 티가 나도록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압축심화 강좌는 이미 완강된 작년 강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강좌는 이미 강좌가 완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선생님이 5분의 1 압축 강좌로 해서 완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세계특강 강좌를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죠. 그죠? 이거는 이미 1강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강좌는 연도, 지도, 그리고 단권화 과정까지 모두 한꺼번에 제공이 되는 강좌예요. 9월 평권 전에 현장 강의를 통해서 완강이 될 거니까 8월 말까지 완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강좌에서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 있죠. 정말로 연도는 정말 잘 안 외워지죠.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신박한 지도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도를 말로 푼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료, 역사적인 어떤 사료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이 완성되어 있는 친구들의 경우는 이거를 필수적으로 한번 들어주셔야 만점까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9월 평가 전에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특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마 인강 제공은 어려울 거예요. 선생님은 최대한 이걸 해보려고 하겠지만 선생님이 경험상 봤을 때 추석특강은 선생님의 강의실 배정이 어디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현장 강의를 오픈하는 스타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현장 강의실이 어디가 배정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현장 강의실이 빔이 너무 안 좋아서 카메라로 찍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카메라가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현장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너무 좁은 경우도 많아요. 현장 학생들이 많게 됨도 좁아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상 봤을 때 여기는 제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이 일단 넣어놓긴 합니다. 이때는 대체로 압축심을 한다. 압축심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기대해 주시는 칼 모의고사 칼 모의고사는 9월 평가원 이후에 오픈이 됩니다. 9월 평가원 이후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반영하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반영하고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모두 반영을 해서 올해 트렌드 그리고 쌓여왔던 모든 트렌드를 반영해서 올해에 해당하는 이 수능을 예측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는요. 어려워요. 쉽게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제 비용을 지출하고 사는 모의고사잖아. 그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푸는데 그냥 평이한 문제만 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이한 문항은 많아. 기출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도감을 주는 모의고사보다는 선생님은 선생님의 특색에 맞게 고난도 그리고 여러분이 방심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려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렵게 나올 수 있어. 방심하지마. 이렇게. 선생님의 현장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친구들을 좀 때려줘야 돼요. 방심하지마.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고난도 문항들을 많이 넣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 준비를 좀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실력이 웬만큼 올라왔다 하시면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쌤 모의고사는 이제 6회, 총 6회가 제공이 됩니다. 공지사항의 전반적인 등급 그리고 문항 분포 게다가 현장에서 응시한 친구들의 전반적인 분포까지 다 공지가 될 거니까 이걸 보시면서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구나 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내드렸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이미 요긴 완강됐고요. 개념 완성은 기출 N제, 기출 플러스 N제에 해당하는 이 강좌의 경우는 9월 평가원 전에 완강되고요. 그리고 세계특강 강좌 이것도 9월 평가원 전에 완강됩니다. 압수심화 강좌로 완강된 걸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 모의고사의 경우는 9월 평가원 이후에 바로 강좌가 오픈되니까 그때를 여러분이 기다리셨다가 보시면 됩니다. 이건 좀 어렵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안내는 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는 뭐밖에 안 남았죠? 자 만점 받을 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건 여러분이고요. 그리고 아래 선생님이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딱 오늘이 공고롭게도 D-100이래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사실 이 시간이 되게 귀중하고 상당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만약에 수능 전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럴걸요. 나한테 일주일 더 있으면 좋겠다. 일주일 그럴 거예요. 그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일주일 전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한 달만 더 한 달만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100일 전이에요.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뭐 하시면 돼요?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뭘 궁금해하지? 이걸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부서 나가시면 돼요. 100일은 정말 많은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막 탱자탱자 놀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목적을 성취리만 남았으니까 세밀이랑 함께 남은 시간 잘 극복해 나갑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들어주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